마우션 하나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청소를 응원하기 위해 너무 한 걸음을 달려와 주셨는데요 저희 무대 가운데로 사진을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 더 사진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시선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배우 이형형님께는 저희가 또 판네들고 포즈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? 자 저희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돕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엠블랙의 승우님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